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 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 파워는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승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준비를 하셨을지 두 가지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그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우려는 격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접경지에 돈바스에서 교전이 격화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에서도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할지 그리고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쪽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긴장 상황이 지금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 돈바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쪽인데요. 과거에 러시아 국경이기도 합니다. 이게 돈바스 내이에서 러시아 친러 반분리 세력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이 계속 교전이 크림반도 합병 이후에 계속 7, 8년 정도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충돌이 최근에 다시 격화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6일 날이 미국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D-Day였죠. D-Day 다음날부터 지금 돈바스 내에서 친러 분리주의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공격이 가세화됐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는 그러면 러시아가 현재 돈바스 지역의 양쪽 간의 공격이 분쟁이 좀 더 확대된다고 하게 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국민들을 위한 침공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명분을 갖고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침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최근에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러시아하고 벨라로스하고가 지금 20일까지 합동군사 훈련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합동군사 훈련이 어저께 저녁에 추가적으로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갑자기 연장을 했습니다. 갑자기 연장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크라이나 지역의 주변 지역 환경이 좀 악화됐다라는 이유를 들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돈바스 지역이 조금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면 우회적으로 암시한 그런 내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방하고 러시아하고 계속 지금 외교적 회담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가 지난 주말에 러시아 정상이랑 우크라이나 정상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하면서 일단 최근에 상황 자체에 대해서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인식은 공유했다고는 하지만 양측 간의 간격이 아직까지는 좀 큰 그런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합의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3일 날 미국 러시아 외무장관 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아마 추가적인 변동성이 좀 더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중요 회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23일 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말 사이에도 또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할 가능성, 명령을 내릴 명확한 이유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단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개 속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자, 이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는 뭐 이런 전쟁의 정치적인 역학 이런 구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투자할 때 시장이 어떤 이것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시장이 너무 출렁거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무서워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시장에 대한 좋지 않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마 이게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쟁이 가장 중요한 게 러시아군의 침공이 없을 것이다 라는 또 이제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줘야 되는데요. 지금 뭐 러시아군 일부가 철수했다라는 러시아 외모부 발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이제 나토 같은 경우는 또 접경 지역에 러시아군이 증가를 했다라는 또 그런 또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긴장감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23일 날 또 회담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는데 일단은 뭐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원자재 가격이 가장 큰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부 다 원자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곡물 관련된 수출들을 많이 하는 국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도 계속 지금 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또 상승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제 광물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알루미늄 뭐 한은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알루미늄 같은 가격도 계속 좀 불안할 수도 있다라는 감안하시면 이런 원자재 불안에 따른 어떻게 보면 수혜주나 이제 또 비수혜주를 좀 나눠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원자재 관련돼서 뭐 광물 쪽 그 다음에 곡물 가격 쪽은 아마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쪽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 상승세가 일단은 뭐 이란 미국 이제 핵 합의 관련 또 기대감 때문에 조금 잦아들긴 했지만 언제든지 또 다시 이게 튈 수 있는 거니까요. 이쪽 분야도 조금 낙폭이 낙폭을 보이면서 조적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뭐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미달라워나 금액액에 관련돼서 또 이제 선호도가 좀 높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금 관련 쪽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트레이닝 차원에서는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